6월 10일까지 10등급을 찍으려고 했는데 6월 10일까지 20등급을 찍은 걸로 목표로 타협을 하겠습니다 그 1티어라는 쓰라를 했는데가 안되네 이번에는 그냥 탱으로 할게요 원래 하던 걸 해야지 어디서 감히 실력도 없는게 암살자 하겠다고 기적기적 돼가지고 제가 볼 땐 쓰라를 나름 괜찮게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만족합니다 잠깐 중간에 자리를 살짝 비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30초긴 하지만 쓰라를 제라 툴 왠지 지방 갈 것 같은데 우서가 나왔고 우서네 나무꾼 우서 나후끈 우서 나후끈 우서 나후끈 우서 아이디가 예쁘네요 debate 좀 근데 우울하다 아이디가 진정밖 스마는 게 만들어aler 1티어 1티어 2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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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티어 3티어 탱의 딜 둘 남았으니까 지원 가짜라는게 좋죠 요즘에 레가르 많이 나오는데 레가르를 자르지 레가르를 자르지 hello hello 아 으 으 으 으 으 저는 딜을 가도 되고, 탱을 가도 되고 소니까 딜이, 순간 딜이 필요하기도 할 것 같은데 알타이도 될 것 같고 이 태사단은 처음보는데? 뮤즈로왕 태사단을? 아 저쪽 딜이 장난 아닌데요 물려면, 저걸 물려면 이번에도 쓰러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알탁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알탁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려야겠어요 핵 Ignorov ую 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의 똥말 타고 왔냐? 저 탈 거 마음에 든다. 야, 너 혼자 그렇게 막 반짝반짝이 타니까 좋냐? 아, 제라툴이 나와서 퇴사를 한 거구나. 웬 퇴사로 나왔나 했네. 어어, 애들, 애들. 야, 너네, 이거나 먹어라. 어, 너네가 아니고. 쟤네가 무찔렀네요. 우리 헤먼은 왜 자고 있죠? 음, 카카. 어, 야, 저거 자, 잠가. 아, 아깝다. 완전 실피데. 아, 도망갈 거야. 야, 너. 어, 그러면 안 돼. 어, 잠시. 순간 자리를 비우고 올게요. 잠깐. 야, 근데 왜 위에 두 명이나 왔냐. 나 힘든데. 나 겁나 못하는데. 야, 왠지 숨어있을 것 같아. 어, 다 내려갔네. 잠시만요. 잠시만.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. 아, 죄송합니다. 야, 야, 나 뭐 죽거나 그러진 않았지, 얘들아? 나 없이도 너무 잘하는데, 얘들이? 얘들아, 나 없이 너무 잘해버리면 좀 그랬잖아. 야, 이거 잡아. 아, 아, 야, 야, 야. 아프다. 아, 그럼 자꾸 왜 나 때려. 아, 나 아프다. 나 물 좀 먹고 올게. 물물물물. 물. 길을 밝혀라. 내가 간다. 아, 이게 뭐예요? 실드야. 미안 미안. 아, 잘 바꿨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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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얘, 얘, 야, 잠깐만. 야, 뭐, 죽어라. 나 알타야. 아, 아, 나 알타긴 한데. 아, 난 딸필때 강한데. 다시. 비자 능지휘자. 처음 먹었어요. 나 라인 먹고 있을게. 아, 야. 내가 탑에 맞는데, 널 일로 오면 어떡해. 이득을 못 볼 것 같은데. 어마음, 밥 때리고요. 빼자, 빼, 빼. 잘 앞둘아, 빼자. 어, 저거 뭐지? 웬 보너스인가? 아, 야. 보너스, 이리 와. 어. 너 나한테 안 되는데 어떡하지. 너 빨리 안가냐? 너 그거 뺐어? 뭐, 큰일났다. 아, 씨. 일만 있었어도. 아쉽고요. 알타는 반필때, 그때부터 시작이에요. 아, 야. 아, 야. 아, 만화가 없어. 하... 자, 이번엔 빠질게요. 나 집에 좀 갔다 올게. 이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예요. 고수였으면은 스킬을 다 분석해서 그... 아, 이렇게 이름을 갑자기... 그렇죠. 아눕이 1을 쓸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교환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때리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스킬을 막 썼죠. 싸이오닉 시너지 갈게요. 알타는 아무리 딜로 가도 이게 돼야지 좀 할만해요. 최소한의 탱은 받쳐줘야 할만해요. 안 그러면 진짜 딜도 못하고 그냥 녹아버려요. 우린 이 안에서 열심히 쏘면 돼요. 탱크 안에서. 아! W 못 맞췄어. 아, 이런, 이런. 야, 너 일로와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야, 너 일로와, 일로와. 아, 너 일로와. 미안. 미안. 물 먹고 올게. 좋아. 헤마만 챙기면 돼요, 우리는. 내가 제라토를 쟀다고. 아, 제라토를 주면 돼, 제라토를 주면 돼. 아, 못 잡았어. 좋아. 제가 뭔가 했어요. 너 저리 가. 가버려. 이끄. 이끄요. 웹사이팀 안녕하세요. 햅사님 드라마 다 보셨나요? 오늘은 103점 까졌으니까, 그래도 한 판은 이겨서 100점이라도 먹고. 그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햅원은 왜 죽었어? 자, 반피. 반피 좀 대주세요. 예전 알타보다 사양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. 알타 자체가. 요즘에 뭐 경기에서도 자주 나오고. 위험해. 위험해. 뭐 하면 궁 쓰려고 했더만. 안 되겠네. 어. 이거 안 먹었었네. 뭐 한 거야.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야. 좋아. 궁 제대로 맞고요. 좋아. 궁 제대로 맞고요. 이야. 두 마리 떴어. 소 궁 지렸고요. 진짜 사사. 이건 진짜 사사예요. 알타는 이제부터 시작이고요. 그 부분은... 우물을 푹け라. 너네는 물이 없다. 넌 죽었구요 아 아 나나나 살려줘요 살려줘요 물 마시고 올게 물 아 누가 고치 물렸었어 이게 내가 내가 초보라서 고치가 있는 줄 몰랐어 미안해 내놔 아 뜨거워 야 알타 무시하지 마라 알타 무시하지마 나 오늘 알타 좀 잘하는데 전판 쓰랄도 못한건 아니었던거 같은데 아 아쉽다 자 갑니다 아 날아가요 에어컨은 좀 너무 무난하게 아노esi 아노esi 요즘에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그래도 그닥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까 탑에서 싸울 때 보니까 그닥 모르겠더라구요 아... 뜨거워 뜨거워 아! 앗 뜨거워 뜨거워 앗 뜨거워 뜨거워 아! 아! 아 아프다 아 우리 3대 3대5였어? 그랬어? 괜찮아 아직 여유부려는 그럴 정도는 아닌데 차이가 그나마 뭐 요새가 다 살아 있으니까 광전사도 괜찮고 추가 비회도 괜찮고 음... 고민되네요 쌓이는 액상처도 괜찮고 저는 보통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이번에는 딜러를 물기 위해서 광경사 돌진 갈게요 탱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거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나 아프거든 나 아프다 좋아요 아주 잘 바꿨고요 아 잘한다 아 아주 죽었다 아주 죽었다 아주 죽었다 근데 일반은 뭔가 보라색이라서 비회사가 된 것 같아 40을 다 모아야 나오나 1 아 이거 다 채워야지 나오나봐요 안 써봤어요 저도 탱크 탱크 열심히 뻘뻘뻘 키우고 제가 저 풀고 오면 안 되겠니? 꼭 그거를 계속해서 거기서 보자 키고 와야돼? 귀엽죠 음카카 귀여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파이트몹은 돌겹병으로 취급 이 안 되네요 스탯이 안 차요 나이거 먹으면 어 이게 먹는 게 맞나 했는데 그래도 애들이 같이 해줘야 아야야야야야 아쉽다 가자 가자 무난한데 무난하게 일 것 같은데 히오스의 특기인 잘 들이다가도 한방에 역전당하는 그럼 광경이 많이 나옵니까 최선을 다할게요 여기서 지면 진짜 물거야 안 돼 내구 다행이다 안 빠졌어 이거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웬만해선 안 죽어요 이제 그냥 무작정 편타만 계속 치면은 죽을 일은 없어요 얘들 다 탑에 있고 제라토리의 악례를 열심히 해서 시야를 밝혀주고 있구요 저는 이제 한타를 준비할게요 저 이제 웬만해서 안 죽어요 쉴드 계속 차요 좋아요 무한쉴드예요 하아 형 끝났다 형 진짜 끝났다 끝났어 끝났으면 보수러 가야죠 여러분 수고해요 이건 진짜 끝났죠 아 뭐가 나왔어 아 마린이야 마린 자 아무것도 아니는데 이미 제라토리랑 녹였어요 수고해요 한판 치고 한판 이기고 무단하게 이겼으면 돼요 29등급 29등급 못 갈 것 같은데 8점 손해봤어요 103점 까이고 95점 벌고 이런 판 애들이 등글비 전체적으로 좀 낮았나 보네요 자 오늘은 머리도 좀 띵 하고 배탈도 났었고 너무 피곤해서 두판만 딱 하고 자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구요 또 시간되시거나 검색하시면 또 놀러 오세요 저흥 꿈꾸시고 또 뵙겠습니다 뿅 쉐엑 twisting 블럭 뵙 감사합니다.